집사2장 물고 시방 나도 적절히 잘게 됐는데 우와 달리간 어떤 acceso으로 실내에 이런 걸 가지고 놓고 손ashing 스팸을 넣고 엄나무 백숙이라고 하면 이제 그를 가지고 넣고 칡 가끈이라고 하잖아요 칡뿌리 요거는 말린거 ,냄새재로 물에 물을 넣어주세요 요거는 감춰, 많이 넣지마, 하나만 고무를 잔딜정도 넣고 한 30분정도, 약 미리 끓여 시장에서 사오면 이것은 안 떼준다고, 이런걸 떼고 여기 속에 있는 기름기도 떼고 이런게 있거든 이런거 다 제거를 주고 여기다가 인삼 인삼이 뱃속에 넣어주고 뭐 없으면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여기 인삼 맛있어요 미리 불려놓은 찹쌀 콩 뭐 이런 잡곡을 같이 섞어가지고 맛있어 미리 불렸다가 해야 기장쌀이라고 이런거도 너무 맛있어 검은쌀 있으면 검은쌀 넣어도 되고 맛있을 하고 땅콩도 좀 넣어주고 닭을 넣고 닭에 고기 잠길 정도 넣고 소금을 닦으러 고기 잠시 reporter 시가 별면은 국을 납붙는 고기 잠시 고기 잠시 김치 고기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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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절히 잘 어울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